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주제에 따르고 그 다음 정치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란 게 참 중요하죠. 운이란 게 참 중요한데 가끔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주 장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저 양반이 좀 이렇게 창의적 활동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났으면은 얼마나 재능을 한껏 발휘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을 겪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야 저게도 참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많을 건데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전쟁에 여러분들 참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여러분들 두었느냐 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어느 시대에 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그 마이스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저 같은 사람도 그 시대에 났기 때문에 꽃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닌 것이 로스앤젤레스 이런 다운타운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나라에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숙자가 돼가 저렇게 생을 어렵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행운과 노력이라는 것이 의지라는 것이 다 서로 작용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 신문에 김현철 교수 의사 출신으로서 경제학을 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거죠.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런 책이나 또 많은 그런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행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분의 생각을 짧은 걸로 이렇게 엿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정리한 글을 올렸네요. 우리 성취의 대부분이 그냥 운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났느냐는 거죠. 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여러분들 그런 빈촌이나 시칠리 이런 데서 많은 이민이 여러분들 신대륙을 항해인데 그때 북미로 간 사람들하고 남미로 간 사람. 남미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 아마 주거지를 정했겠죠. 북미를 간 사람들은 운명하고 남미를 간 사람들은 운명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학자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태어난 나라가 평생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 걸 보였다. 50%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 태어난 나라를 잘 가꾸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 기반을 갖춘 그리고 많은 그런 이런 소위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라를 잘 건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으로 만나는 것은 부모니까 부모의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 이게 또 다 운이지 않습니까. 운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뭘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를 결정하는 것도 운이고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운이고 부모의 또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은 행운 가운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이라는 월렌 부피에 또 여러분들 좋은 자궁을 만나는 행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는 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하나는 2분의 1 3분의 1 정도니까 얼추 80%를 운이 차지한다는 주장을 김현철 교수가 주장하는 거죠. 태어난 나라와 부모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없고 인생 성취의 나라가 50% 유전이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생 성취의 8알이 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그렇긴 하죠. 그럼 나머지 20%는 우리의 노력인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는데 가끔 뭐 이렇게 이 이야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제 가자 지금의 한참 대부분 다 파괴가 되어버린 가자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가자를 가보지 않더라도 가자 지역을 뭐 걷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쟁 이전에 가자를 보면 팔레스타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일단 영어 간판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개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도로라든지 또 행인들 또 행인들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략 한국이 한 60년대 말 70대 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느낌 자체가 영어 표현이 간판들이 거의 없으니까 대단히 이제 좀 폐쇄적인 그런 사회고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번 전쟁 터지기 전에 그때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다친 세계에 살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무장단체들에 많이 자기 몸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다. 만일 저게 젊은이가 여러분들 다른 나라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운이 80% 정도가 차지한다는 건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운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운은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명을 여러분들 한 번 실험해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넬 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성공과 운이란 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아마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좀 깊이 사유하며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이 항상 감사할 거고 본인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할 건데 그러나 뭐 언젠가 스포틸로라는 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영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논평가이자 여행 해설가가 있더군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여러분들 그 플랑코하고 내전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런 전 정권의 법무차관인가를 지냈더라고요. 이제 이런 프랑스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스페인하고 가로질러는 피레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됐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영국을 가서 정착해서 법학대학 교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포틸로라는 분은 영국 시민권을 갖고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페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스페인의 이제 남부지백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관한 그런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해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양반이 그냥 스페인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넬대학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냐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관에 따라가지고 자신이 성취한 것이 자기 몫이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좀 김현철 교수님 말씀은 조금 운명적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불우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아주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그냥 거듭 차고 비난한 집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 50대의 사업가들의 평전을 여러 건 썼기 때문에 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평전을 작가로 쓴 거죠. 이제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겠죠. 그런 열이란 것이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란 것이 일방통행처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작가로서는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거리 지배하는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말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그 시대는 다 흘러가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뭐 뒤를 잘 안 돌아 봅니다. 그냥 가버린 거면 가버린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연연해하거나 그리워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당시 이제 평전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지인들을 다 만나보기 때문에 아주 소상하게 그분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소위 일어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일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부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돌고 도는 거죠. 인생의 그런 귀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가 역동적인 거죠. 한때 부자가 가난해지고 또 부자가 여러분들 또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 시점만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기백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내한테도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분들이 이제 행운이 겹쳐 가지고 큰 불을 이루거나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현철 교수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수긍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저 불운했던 분이다. 그저 행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이제 학자 시각인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은 never the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성취학에서 뛰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운명을 한 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철 교수의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경제학과의 의사 출시대 김현철 교수님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행운이 참 중요하고 또 그 행운이 본인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타인을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운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